사실 지금 데이터 상으로 놓고 보면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 실질적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지역은 현재 지금 세종시, 세종시 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구가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매매가격 상승폭이 거의 지금 줄어드는. 그래서 주 단위로 보면 평균 매매가격 상승폭이 많은 정도로 상승할 정도로 거의 보합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수 있게 하락장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강보합 내지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각각 구 내지 구 내 단지별로 봤을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단지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세종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의 어떤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직접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부터 한번 봐볼까요? 세종인데요.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격이 정말 단기간에 급상승했습니다. 급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급상승하는 가장 큰 원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여당 중심으로 해서 국회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세종 쪽으로 이전을 하면 정말 이제 서울의 행정도시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어떻게 보면 갖춰가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세종의 어떤 땅값 내지 아파트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밀수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 강도도, 매매 시장 강도도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아파트 가격은요. 2019년 11월 기준으로 1,143만 원인데 2021년 2월 기준으로는 2,107만 원, 거의 두 배 가까이가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거의 채 2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간 대비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보합세일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세가 이제 10일 간격으로 시세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평균 가격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매매 가격이 소폭하러 가는 즉 약보합세의 장의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약보합세의 장의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급 물량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급 물량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공급 물량이 많은지 과도한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에만 하더라도요. 사실 공급 물량이 9,168, 9,168세대가 공급됐거든요. 그런데 세종시의 연별 수요량은 1,864예요. 결과적으로 연별 수요량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공급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냐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사실상 과거에 공급 물량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가격 상승폭이 거의 없다가 실질적인 뭐가 늘었어요? 매매 거래량 자체가 늘었죠. 거래량 자체가 늘고 즉, 수요는 증가하는과 동시에 공급은 이렇게 없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상승폭을 이렇게 키워온 거였고 여기에 호재가 불수식 역할을 하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최고점, 2019년 11월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그 이후부터 거래량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매매 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도 매매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현재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런 매수 어떤 거래 절벽 현상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으로의 내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연별 수요량에 비해서 연별 입주량이 더 많은 상황이고 내후년 정도에 가서야 연별 입주량이 연별 수요량에 비해서 낮아지는 그래서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세종 같은 경우에도 6억대에서 15억대 사이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거든요. 많이 현재 있고 그래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받고 있는 지역인과 동시에 이적 같은 경우에는 매가가 상승을 했고 전세가도 상승했지만 매가 상승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즉 소위 말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대출을 통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아니면 갭출을 통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점점 과거에 비해서 쉽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수세는 감소하고 있는 즉 거래 절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이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장의 모습에 대한 부분에서는 물론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현상의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세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은 이쪽으로 인구수가 추가적으로 유입되는데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세종시는 행정도시지 기업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읍을 포함해서 이쪽에 향후 공금주택을 한 2만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공급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주종될 수 있는 그리고 이어서 하락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리스크가 지금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를 한번 봐볼까요? 대구를 같이 한번 보면요. 자 대구 보이십니까? 예 대구 보면 대구의 거래랑 수요랑 미부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는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맥가의 상습폭이 시장 강도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이렇게 해보게 됐지만 거기에 비해서 가격 상습폭이 그렇게 크게 높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일반적인 가격 수준으로 해서 가격이 점차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공급 물량과 그리고 시세에 비교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물량과 시세가 이렇게 비슷한 흐름이 보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즉 공급 물량이 많았을 때는 가격이 떨어졌고 공급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는 가격이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그다음에 공급 물량이 누적 공급 물량이 이렇게 극대화되면서 추가적인 공급 물량이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조용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대구 역시 앞으로 앞으로 지금 이제 2011년이 올해고요. 그다음에 이게 내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내후년이거든요. 2013년. 그래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이 기간도 너무 많이 몰려 있고요. 누적 입주 물량도 굉장히 많이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연수유랑 대비해서 입주 물량이 거의 3배 가까이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와 공급 물량의 연동의 모습을 보였다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연동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대구에 많은 인구수가 유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요가 새로 공급된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 공급과 수요가 맞춰지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인구수가 이렇게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유지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구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에서는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공급 물량이 들어오는 기간 입주 물량 양도 중요하지만 기간이 2년 동안에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것도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2주 전인가요?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24년 이후의 시장을 봐라. 즉 2024년 정도 됐을 때 그때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지금 바로 갈아타기 하는 것보다는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댓글 중에 지금 제 방송을 듣고 대구에 있는 부동산 카페에서 난리가 났다. 북송주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제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을 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조건 어디 지역에서 좋다. 무조건 살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제 방송은 그런 거에 어떤 신경 쓰지 않고 꿋꿋하게 저의 기준 내지 고집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세종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가장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공급 물량이 증가 속도가 크지 않다더라도 뭐냐 거래 절벽 즉 수요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까지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급이 가격 안정의 정답이네요 라고 했는데요. 딸기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가 공급과 수요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고 근데 이제 공급과 수요법칙이 돌아가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공급은 내가 공급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공급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빵 찍는 것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 부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수요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심리는 굉장히 매주 매달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불일치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내지 하락하거나 상승한다 하더라도 급등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요소들도 분명히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저는 제일 큰 부분이 공급과 수요고요. 그 다음이 거래량과 매수 심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의 앞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한번 전망해 보고 그리고 점검해 보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부동 멘토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측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